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의 세리머니가 빠르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앉아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곧 행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계신 분은 전화를 꺼주시고 운동모드로 바꿔주기 바랍니다. Chairman Kim, General Han Chul-Sung, General Lee Phil-Sung, Honorable Lee Chul-Sung, Mr. Joe Gap-Jae, General Chae Gap-Sung, Chairman Lee Soo-Hae, Brigadier General Fox. 존경하신 김리진 회장님, 김선도 대한산대교회 감독님, 한철수 군올루이시자 하미 우호협회 회장님, 노재동 전읍병 부총회장 의심여의 협회 고문인, 조각재 본협회 고문인, 전월가주성 사장님이고, 애국을 선도하신 언론계 대언론인이시고, 최갑석 장군님, 유예전쟁 영웅이신 최갑석 장군님의 첨삭이 있었습니다. 이수희 대한민국 경쟁영웅 우공순 유공자의 중앙회 회장님 장군님의 첨삭이 있었습니다. 김상윤 장군님, 조진왕 무공순자 유공자협회 서울중장님, 김방림 전 국회의원 조이안 대학총장님, 현금남 전우신문사장님, 양병모 목사님, 박재형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50회 동호회 회장님, 박영상 한국경영연구회 원장님, 이충혁 복인동문회 회장님, 주일영 경남조선 회장님, 융문종 충릉고릉고등학교 월남 참정영사님, 전경의 전직문학회 장군위원이며 소설가이며, 추모사학교에 남다른 애정에 계신 전경인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남산철 독거대장 추모사학교에 남다른 관심을 가진 의원인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수천 독거대장 추모사학교의 후원장인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